네 안녕하세요 신광철 작가입니다. 오늘도 역시 환단국이 원본을 읽다라는 내용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백일사에 들어갔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태백일사 네 번째 시간. 사실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일사는 한국인의 정신을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그 다음에 한국인을 가장 깊이 있는 내용 한국인이 가진 철학과 정체성 그 다음에 한국인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심도 있게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가 있음으로 해서 한국인의 정신이 비로소 드러났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필요했던 책이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백일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야 이거 너무 어렵고 깊고 또 때로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근원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우주의 근원 인간의 근원 자연원리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당국의 어려운 점을 가장 보여주고 있는 곳이 태백일사고 가장 핵심을 지르고 있는 부분이 또한 태백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태백일사 네 번째 시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에 대한 이력인데 다른 이력은 다 뺏고 제가 쓴 책들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정지 화면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여기서 벌써 여러 번째 있습니다. 강의 오랫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집대성한 부분이 바로 환당국입니다. 역사와 정신, 한국인의 전통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여기 다 모아놨던 것들이 환당국인데 그것을 소설 환당국이로 지금 다섯 권책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고 공부할 때 진짜 좋습니다. 뭐냐면 환당국이를 그냥 공부하면 어려운데 소설로 보면 그냥 술술술 익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연구해 놓은 것들이 여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공부하실 때 분명히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훑어내려가고 총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벌써 몇 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해서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만 달랑 얘기를 해서 앞뒤 전후 과정이 잘려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 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굳이 또 넣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고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인이 한국인답다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곳이 태백일사라고 했는데 그 태백일사의 태동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태백일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 세 환국, 단국, 고조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얘기하면 단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군이 신화가 되고 단군이 종교가 되고 단군이 역사가 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이 세 나라,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나라라고 얘기하는 이 세 나라를 이해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사, 한국인의 사상사, 한국인의 종교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앞서 드렸지만 다시 조금 보태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인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환국이 있습니다. 이 환국은 12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개의 부족으로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뿐이 아니라 환당국이나 다른 책을 보더라도 이 큰 이름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국은 12개의 나라로 만들어져 있고 부족은 9개의 부족.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족은 5개의 부족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쫓겨져 나온, 거기서 동쪽으로 나온 한 세력이 있습니다. 환웅천왕이 3천명의 문명개척단을 읽고 배달 문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창조한 문명에서 위의 상황들이 이뤄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단군이 나오면서 첫 번째 단군에 의해서 고주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최초의 국가는 우리는 환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 특히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첫 번째 나라가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환국이라고 부르고 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쪼개져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가면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국가, 환국에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문을 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행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최초의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국가가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수메르 문명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배달국을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문명을 만들고 또 북쪽과 남쪽으로 넘어가면서 인도 북부까지 진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환웅천왕이 3천 명의 문명개척단을 이끌고 이리 와서 만들어낸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보십시오. 음향오행을 만들어냈습니다. 태호복희씨에 의해서 음향오행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농업이 출발하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의료, 의학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염제신농에 의해서 농업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치우천왕 시대에 청동기문화가 만들어져서 이 세 분에 의해서 태호복희, 염제신농, 치우천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문명, 세계문명을 만들어냈는데, 동항아시아 특히 세계문명 중에서도 동아시아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아주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문화가 다시 전달이 돼서 고조선 시대에 47대 단군들에 의해서 최초의 한류가 만들어져고 그다음에 문화지배자로서, 동아시아의 문화지배자로서 문화 전파를 맞게 된 것이 저는 고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단국과 고조선, 이 세 왕조에 의해서 우리의 문명, 우리의 정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뒷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보다 보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난감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 고대사의 깊은 면을 들어간 겁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들을 다 처음부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진짜 어려운 점에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존경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거의 직업화돼서 이걸 하고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내용까지 공부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한 줄 한 줄 맞춰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해석하기 아주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내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제설에 기록되어 있다. 북방사명은 태수여 흑색이 대표이며 현묘 진원으로 불린다. 그를 보좌하는 게 환인이요. 소유리천에 주재하고 대기란 상사로웁니다. 동방사명은 태목이며 푸른색이 대표색이요. 동인호생의 상징이다. 그를 보호하는 건 환웅이니 태평천 근본이니 크고 밝은 빛의 상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가능한 겁니다. 음량, 오행을 이해해야지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방사명이란 뜻,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뭐냐면 북방 쪽에 다스리고 그것을 거느릴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오방을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중앙. 오방은 음향, 오행을 얘기합니다. 다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음향, 오행설을 만들어냈고 세계 최초의 천체의 움직임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운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별은 다섯 개의 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공기가 맑은 곳에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한두 끝도 없이 많은 별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은하서라고 할 만큼 하얀 점들이 그냥 점점이 찍혀 있어서 개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그 고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 다섯 개를 찾아 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 많은 별 중에서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다섯 개의 별을 찾아 냈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그것을 말환경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걸 찾아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다음에 태양 주위로 별들이 돌고 있다는 것 그것만을 갖다가 발견했다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 최초로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운명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그대로 끌어들인 것이 음량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향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과 다리고 오행은 있죠. 화성, 수성, 금성, 목성, 토성입니다. 이것을 이 다섯 개의 별이 가진 특성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우리의 자연원리, 우주의 원리가 적용을 시켜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면 북쪽은 뭐죠? 물입니다. 물. 그런데 물은 흑색이다. 여러분들은 풍수 보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풍수를 볼 때 배산을 두고 뒤를 주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산이면서 북방사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앞쪽은 남쪽,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이죠. 그다음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색을 흑색으로 표현한 거고 북쪽으로 둔 겁니다. 앞쪽은, 동쪽은 태목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목. 청색이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청룡 우백화죠. 내가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뒤에 배산임수를 두고서 앞을 바라봤을 때 왼쪽을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인 겁니다. 왼쪽 산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왼쪽은 푸른색이다. 그다음에 오른쪽을 우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백홉니다. 그래서 흰색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북쪽은 흰색이고, 동쪽은 좌청룡이니까 푸른색이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종교화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종교 속으로, 우주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는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대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고조선 이후로 봅니다. 고조선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환인이나 환웅이 들어간 겁니다. 북쪽을 관장하는 분을 환인으로 본 겁니다. 벌써 종교화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는 건 환웅이고.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를 지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남방사명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쪽을 살펴보는 인물이 누구죠? 태호복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당대가 아니라 이 후대의 이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사상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역사 속에서 바라본 한당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더 제 입장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은 사람으로 얘기해서 포위에 의해서 주관된다. 보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포위가 누구예요? 태호복희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쪽은 금. 그다음에 색깔은 뭐라고 그랬죠? 우베코라고 그랬죠? 그래서 흰색입니다. 보좌하는 사람은 누구냐? 치우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직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은 환인, 동쪽은 환웅, 그죠? 그다음에 남쪽은 태호복희, 서쪽은 치우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고조선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내용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단국시대의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제가 대가리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치우천왕을 얘기한다고 제가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기쁨과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기쁨과 이익을 주는, 큰 기쁨과, 아니 큰 걸 더했는데 이익을 주는 존재를 대가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대가리가 치우천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 기록에는, 우리 지금 환단국이 기록에는 대가리는 치우천왕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나가보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가 나왔었죠? 환인과 환웅, 그다음에 태호복희와 치우천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되시는 분은 누굴까? 거기는 단군왕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누구죠? 동서남북이 있고 거기 중심은 전체를 관장하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환국, 단국, 고조선으로 얘기했을 때 마지막 분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이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군왕검이 우리 정신사회,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이전에 환국과 단국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걸로 다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봐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단군 할아버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세상을,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조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정중앙에, 중방사명, 한가운데에 있는 방향 이게 또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에 있는 사람을 관장하는 사람은 태토고 황색으로 돼 있다. 황색이 중심인 거 알죠? 황제도 그래서 노란색을 입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중심인물은 단군왕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민족을 처음으로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여러 나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환국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모든 동양사상, 동북아에 있었던 사상의 기초 역할을 했던 것이 단국이고 세 번째가 고조선은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지배자로서 동아시아의 문화 전파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의 중심으로 한민족의 중심으로 본다고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왕검을 가운데, 중방사명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북쪽은 여기죠. 여기를 뒷배경으로 뒀을 때 북쪽, 남쪽, 자청룡, 우백호, 현무 북쪽이 검은색입니다. 현무, 앞에게 빨간 것, 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 아까 사람은 누구였었죠? 중앙은 단군이었고 나머지는 그 네 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기는 거꾸로 지금 배치를 거꾸로 해놨는데 북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 좌청룡, 우백호, 주자, 현무 여기는 가운데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나왔을 때 분명히 지금 환단국에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인이 제일 뒤에서 전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남쪽은 태호복회, 그다음에 왼쪽, 좌청룡, 왼쪽, 동쪽은 환웅 여기는 치우천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단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바라본 분들이 누구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군을 제일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환인과 환웅 그다음에 치우천왕과 태호복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관점을 어느 쪽에서 지금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정리한 게 북방은 흑색이고 환인으로 되어 있고 동방은 환웅으로, 청색으로, 좌청룡이라고 그랬죠. 환웅으로 되어 있고 남방은 적색으로 태호복회, 서방은 백색으로 치우천왕, 중방, 한가운데는 황색으로 당군왕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지신 분이 하나 있죠. 우리가 고대를 얘기할 때 늘 단국의 세 분의 인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였죠? 태호복회, 염재신농, 치우천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방향을 얘기할 때, 오방을 두고 얘기할 때 염재신농이 빠졌습니다. 염재신농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염재신농이 불이잖아요. 염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불화자가 두 개 되어 있어서 불의 신이고 불을 관장한다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염재신농 대신 태호복회를 드려놨다는 것이 이 환당국에서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염재신농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염재는 태양을 관장하는, 그 다음에 불을 관장하는 불화자가 두 개 있으니까 불화자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걸 관장하는 건데 신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농사의 신. 그래서 이분이 한 역할은 이겁니다. 불을 관장했고 신농이었고 농사를 관장하고 농사를 최초로 우리 한민족한테 알려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의농의, 의사의 그 역할, 다 맛을 봐가지고 하나하나 그 약성분을 갖다가 깨우쳤다고 부르는 분이 염재신농이니까 그분이고 그 다음에 오일장의 출발도 이 염재신농시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합니다.